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예, 백색의 선광을 켜줬군요. 예, 그렇습니다. 예, 예, 다시 선광을 번쩍해줬군요. 예,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보시는 이 비행체는 우지 깊은 전제 차원에서 여기 지구를 찾아온 것입니다. 예, 빛나는 긴 꼬리를 끌어주면서. 예, 예, 서서히 지나주고 있군요. 예, 그렇습니다. 예, 비행척에서. 예, 서서히 지나주고 있군요. 예, 좌측으로 불을 반짝이면서 지나주고 있군요. 예, 그렇습니다. 지구류 여러분 들여 마십시오. 예, 네, 위에서.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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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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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보시고 있는 이 비행체는 우주의 다른 차원에서 여기 지구를 찾아온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 성광을 예, 바래주고 있군요 예, 성광을 예, 여러분이 보시고 있는 이 비행체는 우주의 다른 차원에서 여기 지구를 찾아온 것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보시고 있는 이 비행체는 예수가 태어날 때 동방의 현자들을 예수가 태어난 곳으로 이끈 그 밝게 긴 꼬리를 끄는 밝은 별 이제 여러분에게 여러분에게 진실이 하나씩 밝혀지고 있는 것입니다 지구류 여러분 여러분 두려워 마십시오 여러분 존재는 사라지지 않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여러분은 영원한 존재이며 여러분들은 무한한 존재입니다 예, 비행체는 서서히 예, 지나지고 있군요 예,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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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이 비행체는 우주의 다른 차원에서 여기 지구를 찾아온 것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보시는 이 비행체는 예수가 태어날 때 동방의 현자들을 예수가 태어난 곳으로 안내한 그 밝게 긴 꼬리를 끄는 방글, 밝은 별, 예,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보신 이 비행체는 예수와 태어난 곳으로 동방의 현자들을 이끈 그 비행체임을 지구리에게 밝히러 여기 우주의 깊은 존재 차원에서 지구를 찾아온 것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비행체는 예, 한대는 아래쪽으로 한대는 우쪽으로 지나지고 있군요. 예, 날씨가 매우 쌀쌀하기 때문에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비행체가 성광을 발휘하고 있군요. 예, 백색의 긴 꼬리를 끌면서 서저히 소리 없이 지나지고 있습니다. 지굴요, 여러분 두려워 마십시오. 여러분 존재는 사라지지 않습니다. 존재하는 마음을 또한 사라지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영원한 존재이며, 여러분은 무한한 존재입니다. 여러분이 죽음이라 부른 두려움은 다른 삶을 향해 나가는 하나의 새로운 출발점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감추고 쌓아놓을 그 어떠한 이유도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이 가진 모든 것을 필요로 하는 여러분의 형제에게 주무려 해서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 속에서 무한히 영원히 공급받을 수 있는 영원한 존재임을 여기서 밝혀두는 바입니다. 비행체는 밝은 성광에 긴 빛의 꼬리를 끌면서 서서히 지나지고 있군요. 예,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보시는 이 비행체는 우지의 다른 차원에서 여기 지구를 찾아온 것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영체가 밝은 빛의 꼬리를 끌어주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섬광을 바래주고 있군요 예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보시는 이 비행체는 우주의 다른 차원에서 여기 지구를 찾아온 것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보시는 이 비행체는 예수가 태어날 때 동방의 현자들을 예수가 태어난 곳으로 이끈 그 밝게 긴 꼬리를 끄는 밝은 별 예 그렇습니다 예 이 비행체가 예수가 태어난 곳으로 동방의 현자들을 이끈 비행체임을 밝히러 우주의 깊은 존재 차원에서 여기 지구를 찾아온 곳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예 예 예 예 예 감사합니다.